자 페르소나5 스크램블 점원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못가고 막 이러니까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자 일단 리퀘스트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사이드 퀘스트가 또 몇개 있었죠? 네 자 일단 시부야 제일 먼저 갑시다 지하수로 자 뭐 여기 어딘가에 또 남겨진 소원인가 모식인가 있을거야 자 자 리퀘스트 확인해보면 지하에서 냄새나고 조금방이 잔뜩 늘어선 곳이라 뚠뚠뚠뚠 뚠뚠뚠뚠 어딜까 일단 가보죠 아 톱패드 말썽이다 또 유선으로 연결해야된다 진짜 싫다 이석 이석 이거 이거 세계관으로 전개된게 워낙 많다보니까 이것도 나름 사벼우 어? 끝났어? 끝났어 네 옛날에 애니메이션에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몰라도 이 디자인으로 뭐 나왔어요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 여신전생 세계관 차용한게 말이었을걸요 드래곤퀘스트 세계관 차용했던 아픈탄레인에 모음이나 아베 타보면 됐구나 타냐밌드 타냐드 타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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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片付けましょう! あれは…? 速攻勝利だな! めでかい! はい! 최소다! 최소다! いただいていく! 최소다! 최소다! ふん、大したことはなかった… 来い! 次もうまくいくといいね! 最初目の場合は, しんちょうに行こ… いえ… ふんっ! 誰が嫌だな… ほっほっほっほっほっほっほー! じゃあ、このように… 地下にくくなったな… 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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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하의 냄새가 나고 이거였구나 빤빤빤 아 바로 나가는거 없니 겁나 귀찮네 자 어쨌든 찾았고 당연하지 내가 다 잡았으니까 당연히 없지 딴딴 어우 스폰지밥 팩시 시스템 장난 아니었어 칭찬해주고 싶은 시스템이었어요 게임 자체를 칭찬하지 못할지언정 그 시스템만큼은 네 어제 정말 어 근데 그 시스템으로 볼링을 쳐야됐던게 너무 슬펐다 그 시스템 가지고 볼링을 쳐야됐던 내 자신이 너무 슬펐어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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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자 이걸로 이 사이드 퀘스트도 끝이 났고 이제 샌드아이제리에 있는 퀘스트도 몇개의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포마가 있네 에이하 매직 인센스 이거 안주는구만 자 제1호 귀환 메타 점수는 스폰지밥이 67점인가 근데 유저 점수는 9점이야 뭐 게임하곤 정보 안되죠 뭐 나온적이 없는 게임하곤 뭐 나온적이 없는 게임하곤 자 이게 새로운지역에 왔으니까 지금 바로 추가가 됐을라나 인터넷쇼핑이 그런건 없습니다 그렇답니다 자 인터넷쇼핑에 새로운 악세사리가 진열되었다 어떤 악세사리 딱딱이 화상무쇼 망강무쇼 수면무쇼 공포무쇼 세뇌무쇼 흠흠흠 흠흠흠 프레데리카 아 뭔소리야 자 이제 나머지 리퀘스트는 다 샌다이제일이니까 자 하이픽시랑 일단 오르트로스 먼저 잡아봅시다 샌다이제일로 샌다이제일로 정 banget 샌다이제일로 샌다이제일이 사로기heres 이리와! 아, 그가? 그녀는 이곳에 기적이 없으니... 지금! 지금! 여기! 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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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해! 뱅해! 룰! 롯해! 롯해! 롯해 졌네 로시야 마더 로시야 에이 뱅 excess 이거랑 하이픽신데 나도 가고싶다 어디든 여행 완전 가고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이픽시 하이퍼 카운트 하이퍼 카운트 뭐 사실 근데 예전 페르소나도 뭐 마이너 한장들은 아니.. 마이너 한편은 아니었으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나이스 쪼커 흠 패트라자 그러보니까 진 여신전생 파이브는 전혀 소식이 없네요 포를 좀 말아먹어서 그런가? 포가 말아먹었다기보다 말아먹었다고 해야되나 아무튼 뭐 큰 반향이 없었잖아요 사실 공가시리즈란 이름값에 좀 어울리지 않게 뭐 페르소라가 너무 흥한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포는 솔직히 좀 3DS로 나와가지고 좀 기준에 못 맞추긴 한 것 같애 페르소나랑 느낌이 겹쳐서 그런가? 겹쳐서 그랬나? 죽기도 하고 네 이디보자 얼마나 있니? 포르트로스는 다 토브레코 하이픽시가 문제네 서쪽 정원 으로 가야하는가? 으로 가야하는가? 심지어 재미도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공했니? 다한거 아까 달성 달성했다는 소리가 소식이 소리가 소식이 소식이래 소리가 난거 같애 오케이 자 이제 돌아가가지고 또 도구하고 장비좀 맞추고 어 이제 또 그 무엇이기냐 아까 잡았던 어제 저번에 잡았던 그 고스복 다시 잡는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은 이제 하나에 얼마나 할거야 돈 솔직히 너무 비싸지만 알았으면 세기말 마크2 자 황금 아이템 일괄 매각하고 아 세상에 거의 만원짜리를 자 이제 가서 마왕성 학교 마왕성 학교 다음 뭐 암튼 이번에 애플이 정책을 여기저기 바꾸려고 그러는지 좀 요즘에 이제 좀 중저가형 정책으로 나가려는거 같애 합리적인 가격을 애플답지 않게 이번에 이번에 뭘 모르지 맥도 ARN으로 이동한다고 망성 앞으로 좋네 땡금먹긴 한데 뭐였지 부사장 원래 국가정책 유지하던 부사장이 퇴인 딴 데로 갔다던가 뭐라던가 사행했다던가 뭐라시나 뭐라던가 자 가자 전투의 기억 속으로 널 또 보고 싶진 않다 스킵하자 바로 싸워 부스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뭐래 병신이 자 자 わが魂を戦めより解きはだかん! 空を飛ばれると厄介だな。 何かいい攻撃方法はないか? そこ!地面に刺さってる剣! 投げつけて串がしにしてやれ! アイスジョーカー! 弱点にヒット! かっこいいじゃん! いい感じだ! この調子で行け! アイスジョーカー! 無駄だ人間ども! この姿をたくと見ろ! これこそ! 命を引くブレイスオブナイトメア! 俺はもう一人の恋がお届けに倒せる存在ではない! 彼の現場に気なれ! そうすれば命だけは助けてやる! あんたに決してもいいの。 お断りだってもん! 私たちを倒す! 強攻撃! ステムが決まってんだよ! 武人を殺すとか! 強攻撃をはる哀れな魔王! 夏目暗に。 夏目暗に。 負けさは俺たちが倒す! フェルソナ! 消しろせ! 強攻撃! 強攻撃! ハイスジョーカー! ナンデ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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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p 파이팅. 야채가 오레와, 오레가 오레가 그만해 정옥이야 정옥이야 좋다 내 몸이... 너희... 내가 더 나의 몸이... 내가 더 나의 몸이... 내 몸이... 내 몸이... 내 몸이... 내 몸이... 문자의 뼈가 버렸다 이 정도면은 정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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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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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공 trying 흐흐흐-흐흠-ondon-n-n-n-n-n-n-b on-n-n-n-n-n-p 짠자라 짠자라 짠자잔자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아니요, 그것까진 모르죠,그냥 그냥 되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론은 그냥 어? 이 새끼들이 내 말 침충하니까 내 말 잘 듣네 오 개꿀이네 이 정도 오 개꿀 어 이 정도 보고 잠금의 제 기술의 밴드 스킬 레벨 상황이 해방되었다 좋아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사이드 퀘스트 또 완료했네요 이제 또 메인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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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진행합시다 구운 옥수수 사포로는 옥수수가 유명한가? 젤라또 이쪽은 이분의 작품을 오 다이선이 오 까이 오 까이 아리갓 오 까이 오 까이 아 오 까이 아 네, 멋진 꽃을 보고 고마워하고 싶어요. 하지만... 만나서 너무 힘들어. 영국은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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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거기에 뭔가 있었어요? 꽃을 요구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죽었을때. 그렇지만 뉴스에서 봤을 때가 있었나요? 大通公園で起きた雪像の崩落事故 確か小さな女の子が犠牲になったって あそこが事故現場なのかしら その子や家族のことを思うと胸が詰まるな そうだね どうした風呂に行くぞ さぽろたわ あっ… おはようれた お昨日のおもげだった 보행자 전용거리? 뭐야 정치 정치 뭐지 뭐지 선거하니? 소중하나 한피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보니까 빅뱅버거 여주신은 누구죠? 스릴시노 하면은 용어가치에서도 나왔었던거 같은데 가뉴캔디 아래 나오는 캐릭터는 이게 페르소나 로얄이 아니라 페르소나 파이브 풍턴에서 이어지는거라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없습니다 소피아는 소피아입니다 아 또 밤에 안가게가 나눠져있어 귀찮게 아 이런 참치 어 양고기 밀가루 밀가루 미소 양배추 양파 연어 연어 아니 잠깐 쌀이 없잖아 이러면 맛있는 맛있는 가래를 해줄수 없는데 르블랑 가래 퇳 가래 퇳퇳퇳퇳퇳 가래 가래 퇳 가정용 그냥 양고기라가지 징기스칸이네 아니 이러면 애들한테 바보를 해줄수 없잖아 조커는 항상 바보를 해줬어 야 바쿠나잉? 미소 라면 미소 라면을 먹었다 뭔가 영감이 떠오른 것 같다 뭐 저마다 스타일이 있죠 뭐 근데 이것도 일본 카레도 워낙 이것도 오래되가지고 바리에이션이 다양해서 뭐가 더 낫다고 하기가 좀 성게알젓 성게알 맛있는데 맛있긴 맛있지 딴딴따란딴 상쾌 아띠 아띠 상쾌 으 맛없었던 군대 카레조차도 색깔은 노랬지 우웩 우우웩 우웩 군대 짜장보다 맛이 없는 군대 카레 짜장이 더 맛이 없었나? 어휴 올해도 이제 10년 넘어가니까 기억도 잖아 나 뭐가 더 맛이 없었는지 어쨌든 둘다 맛은 없었어 그래 거기서 거기서 누가 더 맛이 있냐 없냐를 어 그거 따져봤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자강두천이 아닐까 효도? 아 투표로고 고민하긴 귀찮고 효도나 찍어야겠다 얼마나 무서운가 효도 마리콘 학부 추퍼땅 효도 망고 제이 어 PHix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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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는 항상 요리를 해줬습니다. 회덮밥을 중점으로 밀... 쌀이 없잖아! 아... 아 왜 쌀이 없어 쌀! 아니 식자재와트에서 쌀을 안 팔면 어쩌자고! 밀가루 없을 수 있어 미소 없을 수 있어! 하지만 쌀이 없으면 안 되지! 근데 쌀을 안팔았어 아까 거기에서 식자재와트에서 아... 심지어 요리 실력이 필요해 가지가지 하는구만 아... 야... 안파냐? 여기서 쌀 안팔어? 쌀 팔란 말이야? 아! 아니 인터넷으로 쌀도 구매할 수 없는 세상이라니 어? 고시이칼인가 뭐 그거까지는 안 바래 어? 그래도... 후쿠시마 1급 쌀까지는 살 수... 어... 제일 쌀까지는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안 되지 그거... 그런 거 사면 돼 자 일단 스즈 신호로 가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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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 쌀을 안팔다니 통신팜에서도 쌀을 안팔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심지어 이 게임은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데 한번 넘어간 곳은 자 아무튼 입욕시설로 가봅시다 르블랑가 목욕탕이 그립다 여탕에서 말소리가 들려온다 멈췄이 나니 질히도라 저게 뭐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恥ずかしいから 春に聞きなよ 春だってほら 예!ちょっと! 오우 야るな春 こっちも破壊력あるぞ 콩라 아んまり騒がないの 私だけじゃないんだから 몸 좋은데 좋지 인간의 좋은 친구 아이치이 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크로게? 흐흐흐 소오다나 도둑가 늙게들도코모 아르데도 음..야베 서로서로 노보셋게더와 아가떼코비균용도가 넘어네 어허 난 바나나우유로 아니 딸기우유 호남과일맛우유 이거 필요없어 일본은 왠지 커피우유가 정석이더라고 바나나우유 아니야 목욕후에는 그렇..그런거치고는 나도 바나나우유 안먹은지 엄청 오래됐다 목욕탕을 안가니까 혼합과일맛우유로 딸기우유로 바나나우유가 선택지에 없다니 바라바라바라바람 아 뭔가 선택지를 잘 달리게 했으면은 훔쳐보는 이벤트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뭔가 아쉽진 않지만 음 아니야 이거 앞으로도 뭔가 있을거야 라고 믿고싶어 이번 한번만이 기회가 아니겠지 음 음 전기지 자 8월 8일 밤 효도 마리코 시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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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우소, 시장은 삽보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것인가요? 그런 권력자가, 킹군이? 응 시도도 그랬다 시도 오랜만에 들어보네 본편에 나왔다시는데 왜 그들이 킹군이란 말이야 시지률의 이상한 증거입니다 삽보로에서 효도시장의 시지률은 현재 88% 뭐야? 두 달만에? 이 정도면 돌아다니면서 현금 찔러준 수준이 아니고서야 현금을 찔러줘도 이 정도로는 안오르겠는데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한번 뽑아주십시오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남입니까 아이고 선생님 재선 한번 하게 해주세요 더 이렇게 해도 안되겠는데 계좌에 50만원씩권을 찍을 수와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안되겠다 엄청나다 일자리 각횡을 했었지? 엄청나다 평소에 생각하자면 할 수 없는 수준이네 그것만이 아니라 한月 전에 시장의 반대 세력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것 한 명이 아니 솔직히 천만원씩 찔러준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뽑지 않을까요? 세상에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경제분기 없이 유권자한테 천만원씩 찔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 사람 그 사람을 뽑겠어 예를 들어 빌게이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있잖아 그분들이 정치를 할 일은 없겠지만 워렌 버핏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아마존 CEO 이름이 페이조스인가 그분이라던가 깨십니다 네 저 로얄 안해봤어요 왜냐면 스트리밍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奴は演説でたびたびエマの名前を出してたらしいからな 街頭演説の中でキーワードを拡散していた可能性は高い じゃあ演説見に行けばキーワードもわかる? おそらくな 兵道マリコの街頭演説は10日に涼しのであるって情報だ 投票日も近いし数千人って規模の群衆が集まるだろう すげえな あなたは有権者を丸ごと回信させているならそれくらいは当然か うーん どうかした?ハル ちょっと気になることがあって 兵道マリコ どこかで聞いたことがあるような 火事長さんだもんニュースとかでじゃない? そうなのかな うんごめんなさい気にしないで 念のため言っとくが あなたは直接接触しようとするなよ こっちの動きがバレると厄介だ お前らは演説日までおとなしく観光でもしてろ ねえ いちのせさんのこと話しておかない? 今後のこともあるし いやギアちゃん 分かったわ なんだ どうかしたのか ほぼりりり知ない事用 added あなたは未必 door ほぼりあった時 senate費がないのでは? あなたは未必要必要がないのか barbar点だったら いや… 待てよ いちのせ風室 ちょあなたを使いlingt あなたは必要がないのか あなた位が書いてないのか 재난지원금으로 후원이 안돼도 다른 데 쓸 걸 재난지원금으로 쓰고 그 남은 돈을 나한테 후원하면 되지 원래 쓸 돈을 그럼 되죠 재난지원금으로 식비를 식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식비를 쓰고서 그 남은 그 쓰지 않은 식비를 나한테 쏘면 되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난 우리 어머니가 가져가서 한 푼도 못 받았어 재난지원금 알겠구나 네 그 후회적이 없을때 위험한 사람은 없을때 어차피 세대주가 어머니라가지고 자 아무튼 뭐 이키노세에 관련된 얘기를 했네요 하지만 오늘은 더욱더 신청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신용해서 기密정보를 보내주고 있어 모르는 곳에 리스크가増을때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네 それニータお前たちが頼るべき相手は俺だぞ ホイホイ新しい協力者を見つけてもらっちゃこっちとしても寂しいってもんだろう なんか急に協力者アピールしだしたぞ オッサンが頼りになんねえから俺らでいろいろ動いてんだろうが 仕方ねえだろ認知がどうとか俺に分かるか それとオッサンじゃねえ俺はイケオジだ あー ノンマザギー ジェンフィッシュシュシュッ ジェンフィッシュシュッ ジェンフィッシュシュッ アラスンカ're調大家 세상에 동아시아권 국가에서 쌀이 없어서 마트에 쌀이 없는 나라가 어딨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10개월이 무려야 된다 10개월이 되겠습니다 10개월이 날까.. 거짓말이야 싹 다는 것 같아 다이좀 잘 해 그래 전吉치의 말은 관광대로 마시고 아 올해가 올해 국가도 왔다 갓냉시라고 자, 8월 9일 수요일 우리나라도 우리 동네도 전남도청 그대로 놔뒀으면 좋았을텐데 하긴 근데 그 건물은 솔직히 멋있는 건물은 아니었어 고풍스러운 건물은 아니었어 옛날에도 화난의 꽃이 시들었군 선인장의 꽃이 피었군 네가 설마 효도냐? 효도를 누가 봐도 효도다 이 삽보로 중앙시의 최종 책임자 당신은 언젠가 그리워지게 될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시옵소 路頭に迷いたくなければ24時間休むことなく全ての花壇を監視なさいちょっ承知いたしました市長 声なんだあれ いや待て今市長って言ってなかったか アラアラ アナタチ観光かしらせっかく来て頂いたのにごめんなさいね 職員の集団を見せてしまって アナタチ観光かしらせっかく来て頂いたのにごめんなさいね まやすいったら あらでもそんな あなたもしかして春ちゃん 衛 satellites 絞рьま 아... 안 기억나? 아직은 하류장은 어린 시간에 어린 시절. 내가, Hyo-도우 마리코. 옥므社長, 당신이 아버지에 영원히 영원히 왔습니다. Hyo-도우는... 이 사람은 위원장의 위원장? 여러분... 지.. 뭐... 만일스... 마리쌍 아니 이럴수가 골프채로 이어진 인연이었구만 그렇지 요즘 요즘 최근에 제일 핫한 골프채로 골프채로 이어진 인연이 바로 엘리와 엘리와 조엘과 에비인데 어 이 친구들도 골프채로 이어진 인연이었어 제가 1명으로 다이퀴스라고 했을 때 요크 아잇 슥게 굳생 마사카 노텐카이다나 하르찬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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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私はいつでもあなたの味方だ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大丈夫です会社の経営陣を信頼できる方ばかりですし大学とも両立させて私なりに頑張ってます支えてもらってばかりではなく自分で前を向いて歩いていかないといけませんから 春ちゃん立派になってます ま、マリさんみんなが見てます ああ、ごめんなさい歓喜は待てしまってます 今日はお友達と観光だったのかしら みなさん札幌を満喫してくださると嬉しいわ 札幌を気高く美しい町にするために職員にも尽力させているからどうか安心して ほら、あなたはさっさとカエの花を用意なさい は、はい ほら、あなたがいないとすぐ手を抜こうとするんだから ほら、あなたがいないとすぐ手を抜こうとするんだから ああ、ごめんなさいおみ苦しいところを それに申し訳ないけどこれで失礼するわ 選挙前でいろいろ忙しくて 困ったことがあったらいつでも行ってね ほら、あなたはハルをパートナーのパーティーにおやけっこま 春には悪いけど 裏表の激しそうな人だったわね マリさん 昔は誰に対しても優しい人だったのに 本当にあの人がジェールのキングなのかな さっきの怒り方普通じゃねえよ あそこまで言うか?花ぐらいでよ 春、大丈夫? うん、大丈夫 ちょっと驚いただけ それよりごめんね キーワード聞けばよかったよね うん 無理はじま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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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짠단짠 질리지 포스터? 맛이 가버린건 둘째치고 뭐야 이거 제대로 포스터에 얼굴이야 없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야? 뭐 일본 선거법은 내가 모르니까 뭐라 할 순 없지만 지방은 나이 도전 이라고 이라니 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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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니 음 이라고 지방이 뭐지 시방이 쌀 팔지? 아니 왜 쌀을 안파냐고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쌀을 안파는 슈퍼마켓이 세상이 어딨다고 안파냐 아 세상에 너무 실망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즉석밥이나 이런거는 일본에서도 다 팔죠 아 당연히 팔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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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안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